휴거의 영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혼인잔치의 장엄한 광경에 압도된 사도 요한이 그의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다. 22장에서도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했는데 요한에게 개시를 안내한 천사는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계급이 높은 천사로 보인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구절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예수의 증언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증거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개시다. 즉 요한 개시록을 포함하여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언의 영이란 무엇인가? 예언이란 성령에 의해 미리 개시된 것으로 미래에 성취될 사건이고 그것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이 구절에서 언급한 예언은 앞에서 거론한 예수의 증언이고 예언은 요한 개시록에 기록되었다. 어떤 목사님이 버스에서 내려 몇 발자국 걸었을 때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휴고의 영으로 내 안에 와 있노라. 그 후 그분은 요한 개시록을 자주 설교하기 시작하였다. 휴고의 영은 언급한 것처럼 예언의 영과 유사한 표현이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리게 하신다. 새로운 예언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예언의 봉인이 풀리고 때에 맞게 풀어 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스스로 낮추어 사람 안에 거하신다. 이기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요한 개시록을 읽고 연구한다. 필자는 요한 개시록을 약백독하였지만 김선주 목사님은 요한 개시록을 일만독했다고 한다. 마지막 때의 비밀과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휴고의 영이 임해야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휴고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휴고의 영이 임한 것이지만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다. 깨어있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사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 성령은 하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홉 가지 은사가 기록되었다. 은사는 직분 사역이며 사역의 원동력이다. 직분은 사역의 성격이고 사역은 직분의 활동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임으로 성령의 임하심과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임자하신 것과 같다. 성령의 사역은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사역하도록 하신다. 지금은 주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라서 휴고의 영을 통하여 신부들을 깨우고 준비시키실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론 종은 카이로스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하셨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카이로스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카이로스의 양식이란 서술에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나 마지막 세대에 오히려 카이로스의 양식은 침묵되었다. 휴고의 영을 받은 종은 카이로스를 설교하며 휴고의 영을 받은 신부들은 깨어나서 신부로 단장할 것이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앞에 문맥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전후 문맥은 무엇인가? 바로 혼인잔치와 신부 단장을 언급하였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나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삶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는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종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키며 신부단장하는 형제 자매들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이 증언 곧 혼인잔치와 신부단장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자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대환란을 피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아멘